어? 전구가 전부 병렬연결이 있지? 몇 개가? 6개. 근데 한 개 전력이 얼만데? 30와트죠. 30와트. 우리 자동차 회로들은 전부 다 뭐다? 병렬연결이에요. 왜? 우리 라이트. 만약에 직렬연결이 있으면 하나가 나면 하나가 안 들어오겠죠. 근데 병렬연결이 됐기 때문에 하나가 나가도 하나가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차 있으면 대부분 다 뭐? 병렬회로를 써요. 등화기환자장치 전부 다. 그러면 병렬회로 문제가 많이 나오겠지? 병렬회로 문제에서 전구가 30와트가 6개가 병렬로 연결됐으면 어떻게? 전체 전력을 어떻게 해야 된다? 다 더하시면 돼요. 그러면 6, 3, 10, 8. 그래서 몇 와트? 180와트로 놓으시면 돼요. 180와트. P 흘리는 I에서 P가 180이고 E가 얼마? 12V 주어질잖아요. 그림에. 그럼 I는? 나누면 되겠네. 그치? 그러면 180에 나누기 12 하시면 되겠네. 얼마? 15? 암페야. 괜찮아요. 이랬잖아요. 피 흘리는 I. 그죠? 전력을. 그러니까 전구가 병렬로 연결됐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더하시면 되는데 진짜. 아까 그 저항은 헷갈리시면 안 돼요. 저항은 합성저항일 때 어떻게 구하셨는데 직렬은 다 더하고 병렬일 때는 어떻게? 역수로 더해서 결과를 뒤집을 했잖아. 그런데 전력은, 전구의 전력은. 전구의 전력은 병렬일 때 어떻게 해야 되나? 다 더하시면 돼. 직렬은 시험에 안 나와요. 왜? 자동차 전구 전부는 직렬을 안 놓기 때문에. 그런데 직렬 나오면 어떻게? 그 최고 높은 값 하나만 기억하면 돼. 만약에 30와트, 60와트 이렇게 있다. 그럼 어떻게? 60와트밖에 안 나와요. 그러니까 직렬을 생각할 필요 없는데 병렬만 생각하면 돼. 그럼 이거 얼마? 180일 했잖아. 180와트. I 몰라. I 모르죠. I를 구하는 거고. 그 다음에 뭐? E가 얼만데? 12V잖아. 그럼 I는 어떻게 구하면 돼? 10이 나누면 되잖아. 여기서. 그럼 얼만데? 15? 암페야. 이런 건 얼마든지 문제 나올 수 있지. 연습 문제 4번 보세요. 12V 전원이에요. 12V 전원이고. 어? 병렬인데. 와트조차가 틀리네. 그치? 1번 전원 넣었을 때는 어떻게 되는데? 60와트겠죠. 맞죠? 그럼 60 나누기 12. 얼마? 5암페야. 2번에 전원을 넣었어. 그럼 어떻게 되는데? 30 나누기 12가 되겠지. 그럼 얼마? 30 나누기 12하면 2.5암페야. 두 개 동시에 넣었어. 그럼 합성 전력이 얼마 안된다. 90암페야 되지. 맞습니까? 90 나누기 12하면 얼마? 7.5암페야. 고액이에요. 고액이에요. 고액이에요.